뉴델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에 긴급 라이브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 라이브 편성에 나와주신 황교안 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먼저 서두에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인 친북 인사 최재형 씨의 몰카로 인해서 최근에 논란이 시작되어서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총선 국면을 맞이해서 사퇴 수습을 위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이번 사태 몰카 공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친북 인사가 좌파 매체와 합작을 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투척을 하고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몰카 범죄죠. 이로 인해서 촬영된 영상을 재유포를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모함 즉 굉장히 저급한 이러한 공작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경종을 울릴 새로운 시각을 한번 들어보게 될 텐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 뉴데일리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나와주셔서 뉴데일리 잊으면 안 되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하고 계신 많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을 기다려오신 많은 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저희가 꿈꾸던 나라 정권교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종북 좌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들 많은 반발도 있고 억지도 있고 거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를 극복해야 우리가 꿈꾸던 자유대한민국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 여러분께 함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임사 경험으로 이렇게 같이 해 주신 것 같네요. 한 줄을 읽었는데 벌써 경종이 울렸습니다. 몰카 범죄 이전에 대남 공작이다. 몰카 공작 이전에 대남 공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 듣는 순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보통들 보도가 되면서 이게 몰카 공작이다. 몰카에 집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재형이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고 지만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세력들과 함께 했겠죠. 목표는 뭐냐면 대남 공작입니다. 대남 공작. 몰카 공작을 넘어서 대남 공작이다 하는 지적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되면 왜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네. 봤습니다. 이거는 몰카 공작이 이전에 대북 공작이다. 대남 공작이다. 대남 공작이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대남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종북인사가 주도했다. 우선 거기 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쉽게 미치지 않는 그러네요. 그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걸 전체적으로 주도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도된 걸로 봅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2013년도 에도 북한 전승일 기념행사에 갔어요. 쉽지 않은 거죠. 자기 놈은 취재차 갔다고 그러는데 왜 취재할 게 없어서 맨날 이것만 북한만 취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데 덤벙덤벙 갔어요. 둘째는 2014년 4월에는 또 태양절 태양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일성의 생기를 축하하는 여기 또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수시로 평양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더더구나 2014년 9월에는 주 유엔 북한 참사인 박철하고 만나 가지고 이제 또 방북일정 을 또 논의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건 성사가 안 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잘 알듯이 최재형은 북한 찬양 일색의 책을 여러 권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찬양 일색의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카톡을 띄우다. 둘째는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평양에서는 미식가가 된답니다. 지금 북한은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어 죽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2의 고난 행군이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꾸며진 현장을 보여주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북한에서 미식가 행보를 했다는 거죠. 또 북한에 교회를 가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세계가 다는. 그렇죠. 거기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종교 자체가 인정이 안 되지 않나요. 종교 자체가 인정 안 하고 교회도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갔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또 국민들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이런 책들을 저수를 하면서 단군 농을 가서 뭐 했다 또 북한의 맛집이 어떻다 이런 홍보를 쭉 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본인의 입을 통해서도 발표가 된 겁니다. 스스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이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최재형은 윤석열 대통령 하고 같은 동네랍니다. 같은 고향이랍니다. 그래요. 양평 양평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자라는 그 집안끼리 자라는 그런 인연이라고 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참석을 했었는데 이 사실을 이제 자기 유튜브니 강연 쭉 하면서 다 이제 알렸던 거예요. 이런 후광 효과를 노렸던 거죠. 이런 걸 비롯해서 지금 이 사건은 상부와 또 여러 공작권들이 같이 연결된 이런 냄새가 역력합니다.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최재형은 또 뭐 이런 딴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 최재형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김 여사가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문하는 모습을 지근거리 에서 보고 경악을 해서 그래서 증거 채집을 하게 됐다. 그래서 몰카 찍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우연히 있었던 일 아니죠. 그렇죠. 같은 고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것도 이런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몰카 촬영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되는 거 아니죠. 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죠. 네. 고의성이 다분한. 그렇습니다. 2차 접견 때에 촬영하고 또 이제 공개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최재형 스스로가 카메라 장비와 선물.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 하고 들어가냐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준비가 된 거죠 . 서울의 소리 지금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명수라고 하는 기자 기자도 아니지 하여튼 서울의 소리에 일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치계형 몰카 카메라 실제 촬영 각도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찍으려면 사전에 이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연습되고 전문성이 이제 여러 번 연습해본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생긴.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네요. 저도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마는 안 찍고 있어요. 찍으려고 하면 다 노출되잖아요 .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한 것이죠 . 이건 정말 쉽지 않은데 조작된 조작적 조직적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된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글에다가 제 5열 상부선에 지시가 있었다 연결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상물 폭로 시점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찍은 건 한 1년 쯤 전이나 됐는데 이제 그걸 딱 봐서 우리 공격하기 딱 좋은 이런 타이밍에 딱 발표된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총선을 코앞에 두고 우리 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려고 이렇게 공개한 것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시점적으로 네.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넷째 이것도 중요한데 해외 언론 보도에 이어서 국내 보도가 확산됐 습니다. 최지영이 발표한 뒤에 블룸버그 였나요 그렇죠. 네.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 아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확산 이 됐는데 이게 좌파들이 늘 보면 이렇게 슬쩍 뛰었다가 그걸 갖고 이제 또 국회에서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민주당 그래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또 받아서 확산시키고 이렇게 이제 해나갔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지국 기자 윤다슬이 이제 이번 사건을 미국에 송고했어요. 네. 1월 23일자로 보도케 했습니다. 국내 좌파 언론은 이를 받아 가지고 뭐 그냥 다 난리를 쳤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제목은 2200달러 디올백 지금 문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한국 여당을 흔들다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한국 여당을 흔들었다. 한국 여당을 흔들었다. 아주 손정적으로 쓴 것이죠. 그렇네요. 서울의 서울의 기자가 문제의 카메라 달린 시계 카메라 달린 시계를 차고 가서 그걸 이제 촬영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명품백을 구매했고 또 그것을 최재형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걸 보도를 빼버렸어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월스트리트 본사에 걸리지 않도록 올리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이걸 만약 썼었으면 본사에서 이거 보도를 안 했을 겁니다. 네. 총리는 글을 보니까 만약에 이걸 썼으면 본사에서 아예 이건 대본에 체크하죠. 네. 아. 그러니까 기사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은 보도를 하고 어떤 부분은 뺐는데 그 뺀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한 김건희 여사 몰카 이 부분 카메라 달린 시계 명품백을 구매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 했다. 이런 대목은 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취재 방법의 위법성 에 대해서는 의도적 누락을 시키고 그렇죠. 이거 완전히 조직적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적이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것저것 말씀을 참고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건 뭐건 다 이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이제 종북 세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형적인 행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5열에서 누군가가 용의 주도하게 일을 진행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뭐 광우병 사태 또 세월호 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 뭐 이런 데의 상황을 또 떠올리게 돼요. 그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제5열이라면 그 첩보 활동을 하는 그 튜브 라인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이 처음에 우리나라 번역될 때 제5열로 번역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첩보 관련된 그 영역 그 국을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저는 검찰 재직시에 공안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최재영의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 폭로는 단순 몰카 공작이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큰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대남 공작. 제가 5열이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하는 것인데 몰래카메라니 또는 무슨 디올백이니 뭐 이런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등 야당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하는 종북 좌파들의 공작 대남 공작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남 공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수사권 이 미치기 힘든 미국 시민권 자라는 인사와 그리고 그 사람이 몰카 이게 일반인들이 쉽지 않은 이게 사전에 뒤에서 누가 전문성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그 훈련 에 관련된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윤다슬은 한반도 를 커버하는 통신원이잖아요. 기사를 써서 월스트리트에 보내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다시 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까지 총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대남 공작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갑니다. 우리 그 부분을 빼고 얘기하면 낭만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엄혹한. 그랬더니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어제 밤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저를 엄청 더 공격하는 글을 또 썼다고 그래요. 굉장히 흥분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데를 찔린 거죠 .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별술을 다 하면서 욕하면서 별별술을 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제가 한번 제가 이걸 막 자료를 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오느라고 제가 한번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과거에 이제 공안수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핵심을 찔렀을 때 왕 하면서 이렇게 덤벼들죠. 덤벼드는 너무나 익숙하시잖아요 . 그러니까 뭐 최재형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총리님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일말의 약간 흔들림이나 그런 건 없으시겠죠 없죠. 저를 역적 패당으로 표현했어요 . 그것마저도 북한식 조언해요 .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뉴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 역적 패당이다. 우리 다 못 듣는 건데 전형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누명을 씌워서 간첩으로 몰아 가지고 집안 망가 저 망가 망하게 했다. 제가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가 한 일대로 그래. 또 심지어 이런 얘기가 했어요. 우리 아내가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돈 놀이했다. 그걸로 판매했다. 돈 벌이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내는 한 20 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노래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출간을 해도 되겠다. 영상을 cd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만든 거예요. ccm 같은 건가요? 그렇죠. 맨 처음 한국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pd가 이거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음반이 된 거예요 . 음반 된 뒤에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이익 받은 거 없습니다. 맨 처음에 아마 이렇게 출간 하고서는 많이 판매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베스트 음반이 됐어요. 부부가 다 목소리가 좋으시군요 . 그래서 이제 pd가 거기도 돈이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그래서 이제 아주 적은 이런 걸 처음에 인사치료로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어요 . 그러니까 공식생활을 이렇게나 오래 하시고 수많은 청문회나 검진 과정을 거치신 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타도격에 음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또는 어떤 투쟁력 있는 시민들이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정말 공작적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ve 종류의 편집은 아시아. 그래서 이 책은 안 되는 거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아arena이 이렇게 이렇게 말을 안 decir 그리고 그 책은 안 되는 것 같애요 .